어? 야 터진다 이마 야 니암모 희생해서 지금 조직을 타는거나 와아 오지네 지암모 희생해서 불살났네 전다 자 이걸 이겨? 근데 이번판에는 한거없어요 딜도 못넣었다 저게 히트게이지가 100%가 넘어가면은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딜을 넣는거거든 잘못하면 자폭하고 아까 그 경전차처럼 내부에서 폭발해버리는건데 막 데미지입으면서 막 불살나서 공격하네 오진다 쩌는 녀석이야 어드밴스 줌을 빨리 배워야되는데 세킬 몇포인트 땡길 수 있니? 3포인트 땡겨야되는데 1포인트? 돈이 없다 아이씨 포인트가 모자래 돈이 없는 사용 아이템좀 팔까? 잠깐만 쓰읍 내가 인벤토리에 뭘 가지고 있지 나 지금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거든 코디악 이거 하나 산다고 히싱 히싱 40개를 팔면은 아이 난 가우스가 좋아 무기나 기종별로 과열률 무기나 기종별로 과열률 다 다르죠 여기 보면은 발리스틱 무기가 있고 에너지 무기가 있고 이거는 대공유 이거는 대공유인데 이거는 얘가 달 수 있는 무기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가우스라는 거는 발리스틱 무기라가지고 요 히트 요 히트 아이씨 이거 안 찍히네 데미지 밑에 보면은 히트라고 있어 쿨다운이랑 저 1인데 이런 이제 장거리 레이저포인 ERPPC는 히트가 14.5고 막 이래 이게 한방 쏘면 돌아가요 이제 아까처럼 뻗는단 말이야 얘는 이제 뭐 캐논포라고 해야되나 포탄인데 이거는 히트율이 7이고 이건 샷건 요건 레이저계열 레이저가 열을 많이 먹지 탄도 무기는 열이 적은 대신에 탄약을 먹어 이 탄이 또 무게를 먹거든 이게 100톤짜리 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톤 내에서 엔진 알아서 분배하고 이거 엔진 33.5톤이야 무기 이거 가우스 하나가 12톤이거든 이거 100톤 내에서 졸라 자유롭게 꾸미고 탄관리도 해줘야돼 방어력도 이게 이게 방어력인데 방어력도 톤을 먹는단 말이야 장갑 그래가지고 이거 막 오만 생각을 다하면서 몇시간동안 막 짜여 사람들 빌드 아 빌드래 저런거 커스터마이징 졸라 이거 머리아픈 게임이야 그만큼 대신에 이제 자기만의 그런게 있지 타겟팅 컴퓨터는 낫기도 하겠다 나중에 쓸거 같애 17만원이면은 될라나? 일단 이게 팔고 돈 좀 나오네 이거 파니까 어차피 쓰지도 않는거 뭐지 아 딱 나오고 어드밴서부터 배워보자 센서 됐어 806 파는거? 무기 안쓰는 무기 파는거지 내가 사놨다가 하아.. 이거 이러면 어드밴서듬 타겟팅키가 따로 있었지 히트제는 이정도 됐고 맥스히트유로 올려야될거 같은데 V키? 그랬나? 힐클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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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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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한번 볼까 스읍 스읍 키보드 스읍 보자 스읍 스읍 으음 F F키를 하나 찾아보고 F랑 V를 찾아야겠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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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키 맞네 스읍 스읍 이거 동점 몇명일까? 스읍 스팀에도 있는 게임이긴 한데 스읍 스읍 동점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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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국, 유럽 전부 다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이게 그리고 그거예요 지금 공방도 자체의 MMR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초보는 초보끼리 MMR 비슷한 사람들끼리 잡는 거 같던데 감사합니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자야 되는데 새벽 1시네 으이씨 으 자야지 막판 오늘 마지막 주간이고 오늘 퇴근하면은 내일은 야간이니까 저녁 6시까지 출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좀 오래 할 수 있는데 클렌저 어설트맥? 예전에 갖고 있던거 맥 한 6대인가 팔았죠 부품 다 팔고 엑세일 엔진이라 가지고 그 엔진 하나당 한 300만원씩 하더만 1600만원 모았지 싹 다 팔아가 이거 밖에 없어요 이제 다 팔고 이거 한 대 뽑은거야 센서 온라인 웹은스 온라인 웹은스 온라인 아시스템 거짓 아시스템 으음 잘 보이네 근데 감도가 높다 존나잘보임 4600 우리네 이 뒤통수 먹고 이거 대가리가 불도 안아 났네 아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죽을 빌인데 안 맞았나? 아닌 것 같아 이게 왜 안 맞았나? 야 누가 오더한다 우리 오진다 한 명이 오더하는데 아프지 졸라 많은데 아 뭐야 왜 갑자기 나가 나 데미지 입었잖아 그 놈의 푸쉬는 아이씨 아군 맞았어 아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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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팬 다 죽었다 자막은 자막은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노리는 악의 몰가일까 그리고 난 터짐 400딜? 꾸준히 딜을 넣긴 하는데 죽더라도 정맥은 어썜이라서 안되지 죽어요 그거 어썜트가 워낙 느려서 어차피 이 판은 망한 판이라서 아문들은 죽어도 살아난게 아니고 다른 사람꺼 보인거 관전 아 아까 엔진 꺼진거 오버히트되서 과열되서 셧다운된거 열관리 잘못되면 이래서 무기를 주구장창자라도 열관리 때문에 힘들어 일단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지